안녕하세요. 이비용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. 여러분, 2021년도 2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. 2021년 2학기에는 여러분들께 새로운 과정이 소개됩니다. 바로 옥스윙 7입니다. 옥스윙 1으로 시작한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옥스윙 7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옥스윙 7은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께 소개가 되는데요. 그 첫 번째 시간은 4월 11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가 됩니다. 4월 11일에는 1주차, 2주차 두 편이 연속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가 되겠습니다. 옥스윙 7의 기획 의도는 지금까지 옥스윙 1에서부터 옥스윙 6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그런데 정말 이 12편으로 모든 걸 정리를 해서 골프 스윙을 완성을 하고 골프 게임까지 완성을 할 수 있는 일명 완성판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여러분들 예측하실 수 있겠죠? 그 첫 번째는 오른손으로 스윙을 들어 올리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식,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내가 타겟으로 보내겠다는 그러한 굳건한 의지. 12주간 여러분의 골프를 완성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옥스윙 7이 끝이 아닙니다. 그 시대의 기조에 맞는 레슨을 늘 여러분과 호흡하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, 정말 이 멤버십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늘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2021년도 4월 11일 처음으로 공개되는 옥스윙 7 1교시와 2교시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플래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